오케이! 음악 주시든가!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맑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지금 바로 오토키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할 거예요? 방금 하셨잖아요! 정말 대단들해, 정말! 자, 그러면 퍼포먼스 상인 수아 씨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죠! 미래를 하나로 감고! 제발, 제발 좀... 누가 보고 있다, 야야야! 누가 보면 옷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옷이 뜯어진 줄 알겠어! 너무 막 이렇게 팍 이러니까 여기가...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너는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저 맘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대단해! 은혁이 형이 진짜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어떡해 솜을 봤습니다! 어떤 점이? 이런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도 본인 부끄러움 없이! 네! 진짜 너무 잘하시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암기까지! 네! 아 진짜 최고다, 최고다! 인정! 방금 다미 씨가 최고다, 최고였는데 박미경 누단 줄 알았어! 최고다! 최고다!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면 다미 씨가 한번 추천해 주시죠! 막내, 막내! 가현 씨? 사랑둥이에요, 사랑둥이에요! 아, 그럼요, 자! 나올 때도 지금! 그날 틀면 안마하고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처럼! 가현 씨의 어떡해 솜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오맛! 오맛!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세금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이언맨 잘하네! 잘한다! 아이언맨이 뭐, 어떡해 솜 맛집이네! 그러니까, 약간 진짜 형! 네! 앉아, 앉아주세요! 가현 씨! 아이언맨! 아이언맨 끝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네네! 내가 보니까 가현 씨는 어떻게 썩 하려고 나온 거야! 개사를 했어요, 개사를! 뭐라고? 나랑 부분에 살구로 만났어요! 살구? 네! 본인 별명이 또 살구예요? 진짜로! 가현 씨는 진짜 대단해! 나와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대신 집중력을 잃지 않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를 한번 또 봐 볼까요? 유현 씨! 아, 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네? 두두두! 뭐라고? 아, 두세!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노래 잘해! 잔 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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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신다! 왜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한자 올린! 오! R&B 느낌으로! 맞아! 여러 장르별로 지금 다 나왔어요! 오! 대단합니다! 오! 맛집이에요 진짜! 그러게! 전부 부담이 커지는데! 자, 한동 씨의! 아미 씨의! 어떻게 속을 보겠습니다! 음악! 오! 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당신 담백하게 잘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다! 역시 어른 공주! 어른 공주! 근데 지휘 씨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토끼! 잠깐만요! 만져볼게요! 손에 땀이! 땀이! 저희가 고통을 좀 덜어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자! 말해! 말해! 좋다고 좋다고! 오! 오! 너무 재밌다! 와! 이건 관측이지! 똑똑해! 본인 리더야! 본인 오프닝에 이거 다 나가게 하고 그래! 이 에피소드까지 다 나가게 하려고 꼭 집어 가야되게! 다가가 편집 못하게! 똑똑하네! 그러게! 분량을 이렇게 챙겨가네! 역시 개인 리더 아니야! 배워갑니다! 배워갑니다! 이거 편집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걸 레몬해야 알 수 있으니까 네! 리더가 아니야! 아! 큰 그림 장난 아니네! 자! 그러면 엔딩을 차지한 아! 엔뉴 엔뉴 엔뉴생? 네! 엔뉴 시현! 자! 시현씨 나와주세요! 네! 아휴! 자! 늑대긴 하지만 또 이런 오똑해 송이 나 오! 준비해서 준비했어! 자! 여기서 센터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지금! 자! 음악! 주시든가! 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생각해! 참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와우! 와우! 야 진짜! 와우! 이때요! 오또캐쳐홍은 드림캐쳐가 먹었습니다! 맞아요! 드림캐쳐가 짱인데, 짱! 와! 오또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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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캐쳐예요! 오또캐쳐! 오또캐쳐! 네! 오또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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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